나는 슬리피, 이상주라면 누구? 슬리피 당연히 슬리피지 몰라? 당연히 진짜 몰라? 당연히 슬리피 뻥치가, 뻥치가, 뻥치가 일로 와, 일로 와 당연히 슬리피죠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, 반갑습니다 완전 멋지죠? 아니, 왜 이렇게 괴롭혀요? 밖에서 듣고 있는데 그래? 나도 존경이라고 그랬어 저 도와주러 왔어요 도와주러 왔다고? 당연하지 아저씨, 내가 그럼 물어볼 게, 개인적으로 그냥 물어볼 게 있는데 아저씨, 야동 본 적 있어? 아저씨, 야동 본 적 있어? 아저씨, 야동 본 적 있어? 솔직히 얘기해 봐요, 있어? 끄는 지 좀 됐어요 아, 못살라 진짜 오래 했어, 오래 했어 아, 반대 봤어 오래 했어 어떤 곤란한 질문도 다 대답할 수 있다 이거지? 그럼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살살해줘, 살살 살살 아, 진짜 자기 마음대로 질문하게 이국주가 예뻐, 송혜규가 예뻐? 이국주! 에? 에이? 이국주가 예뻐 에이? 내 남편이 그렇다는데 에이? 아니, 왜 이국주라고 했는데 왜 그래 에이래잖아, 에이래잖아 너무 크게 하는 거 아니에요?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에이 에이 하지마 하지마 아 이제 끝났다, 너 이제 미치겠다 어떻게 해? 자, 이국주, 송혜교 하나, 둘, 셋 이국주 안 바꾸고 자, 갑니다 아, 무서워, 소리 무서워 아, 무서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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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